시사 아카데미 항상 도발적인 주제를 말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도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발적인 거 하나 골라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도발적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거봐 감이 없어. 이거야 바로 오그로를 끌고 싶으면 오늘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노동정치 이렇게 얘기되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조직노동운동이 자신들의 대표를 입법부에 보낸 지 2004년부터라고 하더라도 한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노동정치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 맞는 대표자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재평가로는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내놓으라 하는 언론인,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정치는 잘난 놈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되게 공부 잘하고 잘나가던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보통 정치가 망하죠. 정치는 특히 입법부는 입법부에 들어가는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면에서 평균치가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대표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21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여야가 몇 번 바뀌었지만 거대 정당 두 개가 하나는 검사당, 하나는 변호사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좀 변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노동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진보정당의 역사와도 함께합니다만 생각보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과 무관하게 노동계 출신의 운동가 출신의 정치가들은 다른 당당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네.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진보정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하고 나서 당시에 10명, 그 10명 중에 상당수가 노동운동가 출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이런 분들이 있었죠. 최순영 전 의원도 있었고요. 그 역사가 한쪽이 노동정치에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또는 평가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흐름도 하나가 있었다면 오늘 그것도 좀 다루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이나 또는 지금은 국민의힘 예전에는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이런 쪽의 계열에서도 꾸준히 노동조합 출신, 노동운동가가 사실은 입법부에 계속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진출을 했었죠. 특히 한국의 양대노총 중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는 지금은 민주당과 조직적 연계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노동정치에 진출을 하는 걸 꾸준히 해왔고요. 사실 그것도 큰 양대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 진보정치라고 대표되는 축이 있다면 노동정치에서 또 한쪽에는 민주당 이걸 리버럴 정당과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 또는 국민의힘 이런 쪽이랑 또 해왔던 기존 보수정당이라고 얘기되는 여기하고도 해왔던 노동정치의 어떤 진출 역사가 있고 지금도 이미 진출을 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검사하고 변호사 얘기했던 이유가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도 대본이 돼야 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대변을 해야죠. 그렇다면 300석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검찰 출신은 몇 명이 있는 게 좋을까? 한 0.01명 정도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변호사는 한 0.1명?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입법부로 똑같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조인이 입법부에 많아지는 것. 법조인 출신이 입법부라는 곳에 많아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대표성을 획득해야 된다는 원리에 비교하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우리가 사법부와 분리를 시켜놓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법부와는 다른 논리와 다른 에너지가 작동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단순히 우리 중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권력 간의 견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성 논리가 다른 거죠.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정 또는 법질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민주주의로 오면서 사법부는 귀족정이 사법부로 안착한 거고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미주정이 입법부로 안착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리 자체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걸 까면서 시작하네요.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아마도 오늘은. 그런 핑계들 듭니다.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된다. 법을 다뤄본 사람이 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돈을 좀 더 들여서 기재부에서 돈을 좀 더 써서 국회에다가 국회가 입법과 관련된 연구위원들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입장을 가지고 말하고 떠드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 있어. 예를 들어 농촌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농민 출신이야. 우리는 이런 입장이 있어. 이런 게 부족해. 이 법을 가지고는 해봤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는 이런 이득을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줘 라고 말하면 연구위원들이 가서 고쳐오는 거지.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왜? 국민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렇죠. 그 말을 따라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민 집단의 대표가 입법부 우리가 국회의원 의회라는 곳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술적 전문성 같은 게 있잖아요. 입법 기술적 전문성이랄까요? 이거는 유엠 씨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 시민 집단의 대표들 개개인이 무슨 법조인이 돼가지고 그걸 갖추는 게 아니라 그건 의회라는 공간 자체가 그것을 시민 집단 대표로 온 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의 원리인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한 의회주의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의회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실 정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굉장히 큰 성과 중 하나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국회의 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내 이제 의원들에 대한 입법 지원 조직이죠. 굉장히 실력 있는. 이걸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의회주의자로서의 어떤 면모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우리나라 정치에 끼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의회주의자들이 실권을 잡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정치의 경향성은 이제 의회주의자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거 좀 바뀌었죠. 어쨌든 이제 오늘은 뭐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는지 노동정치를 중심으로 볼 건데 이제 UMC가 이제 서두에 이제 인트로를 열어줬듯이 그럼 지금 21대 국회인데 2021년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직업. 그렇죠? 어느 직업 출신이 제일 많냐.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직업을 여러분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의원되기 직전 직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누가 제일 많은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물론 적어내는 게 있어요. 후보 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당인. 무직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은 정당인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정당 공천을 받아서 나오니까. 당연합니다. 변호사 이렇게 썼는데 그중에 태반은 검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직업 출신이 제일 많은가 보면 제일 1위는 이제 이거 상징적이죠.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27명이 진출해 있습니다. 관료입니다. 10%에 육박합니다. 9%죠. 관료. 관료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중앙부처 관료 또는 지방정부 관료. 지방 행정고시. 그러니까 행정고시 출신이죠. 고위 공직자. 네. 맞습니다. 행시와 외시를 보고 온. 네. 뭐 차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치인 장관 출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행정고시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지방 행정고시를 포함한.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 27명으로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어느 부처 관료냐 이렇게 쪼개보면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이 흩어져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 출신 3명. 기재부 출신 3명. 이렇게 지방 행정에서도 이제 뭐 쪼개지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총 틀어서 이제 관료가 27명 관료 출신이 있다. 그러니까 1위예요. 1위. 직업으로. 보통 차관급 올라가고 청장급 가면 슬슬 타진합니다. 맞습니다. 국장급부터 사실은 좀 타진을 해요. 어느 당이 날 받아주지. 이게 선거 때가 아니면은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한 것이 양대 정당이 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는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검사나 변호사 출신 혹은 관료 출신들이 그냥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공천을 받을 때거든요. 정관과 무관해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갔고 정치나 할까 했는데 난 호남이야. 민주당 가는 거고 난 대구 경북이야. 그럼 국민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 국회의원 입법부에 시민집단의 아까 대표가 가는 곳이 입법부인데 관료 출신이 제일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죠.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 봐요. 그렇죠. 관료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이제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거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한국이 그만큼 관료가 세다는 거예요. 관료 출신이 입법부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관료의 파워가 세다는 것이고 관료의 파워가 센 나라들이 있죠. 역사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유럽에서도 관료 행정 국가가 센 나라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비율이 높겠지만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뭐랄까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니까 자기 집단의 파워를 굉장히 강력하게 투사하는 집단 중 하나가 관료다. 물론 이건 정당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관료 국토부 관료 출신이면 국토정책에 제일 빠삭할 것이다. 그렇죠. 전문성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정당들의 신화가 있죠. 아까 변호사나 검사 출신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관료도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파워밸런스 안배랄까요. 그런 점이 가장 답답한 측면이에요. 기재부 출신 기재부 때문에 맨날 휘둘려 여당이. 그러면 기재부 출신을 등용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당에 데리고 옵니다. 지금 올라가는 최근에 승진한 고위관료들더러 우리 앞으로 우리 당 쪽에 좋게 봐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악순환이죠. 네.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관료가 아마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이 뭘까. 공동 2위예요. 보니까. 공동 2위예요. 21대 국회에서.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 출신. 네. 그리고 언론인.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겠죠. 네. 언론인이 꼭 기자가 아니고 아나운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언론사 출신.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 아니.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 그리고 변호사 출신. 각각 20명씩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업이 변호사였던 사람이 20명. 언론인이었던 사람이 20명. 네. 어떻게 보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대중노출도가 굉장히 많고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뭐랄까요.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표를 얻기에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도 많고 하니까 이제 언론인 출신이 20명이나 있어요. 꽤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미디어 노동자 출신이라서 미디어 노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는 심지어 연기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인 출신들이 가지는 또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 관련된 가끔 제가 강의 같은 걸 나가면 국회 보좌진 양성 이런 강의를 나가면 많이 하는 말이 이제 국회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뭐하고 제일 유사하냐. 그러니까 전문지 기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해당 분야 전문지 기자가 하는 거하고 어떤 걸 취재하고 문제점을 보고. 제보 받고 공부하고 취재 나가고 실사하고. 대안 제시하고. 대안 제시라는 방법을 이제 입법적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론인들이 어떤 입법부 활동을 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다. 네. 그런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언론인들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기가 굉장히 쉬운. 네. 이건 이제 매우 그냥 뜬구름 잡는 중립기업하고 안 될 때 중립기업 박는 소리죠. 왜냐하면 폐가 너무 큽니다. 커요. 폐가 있죠. 한동안 못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올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한겨레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과 일부 베테랑들 사이에 크나큰 반목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봤을 때는 젊은 기자들은 데스킹이 안. 베테랑들 속에서는 베테랑. 뭐냐. 젊은 기자들이 데스킹이 안 되니까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혹은 잘못된 오피니언 리더의 말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수준인데 얼마든지 걱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젊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것들 이씨 공천받으려고 줄 서놓고서 속마음은 왜 안 떠들고 점잖은 척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모든 언론사가 다 젊은 기자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요. 언론인을 하다가 언론인의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인을 하다가 바로 정치권에 가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 내부자 거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론인 시절에 쓰던 기사나 어떤 뉴스 리포트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될 수 있고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더 복잡한 사정이 언론사마다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인이 20명 변호사가 20명이요. 이건 최근에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것의 경향성인데 변호사들을 선호하죠. 정당들이. 꽤 좋아해요. 여긴 하나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입법적 기술이 뛰어나다 변호사가. 그렇대요. 법안을 잘 만든다. 그런데 이게 신화죠. 판타지죠. 잘못했어요.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입법적으로 더 우위에 있지 않다. 국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법률을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법률 간의 충돌, 이해관계 이런 데서에 좀 밝을 수 있어요. 기술력이 없지는 않겠죠. 기술적 전문성이.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되냐. 그건 어차피 법 사이에서 두들기거나 그것도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조사위원이 한다고요. 법제실이나 이런 데서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개인이 가지는 입법적 기술적 능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솔직히 다른 시민 집단의 대표들과. 그런데 그런 정당들이 그런 환타지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입법적 어떤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뭐랄까. 이미 변호사가 시사평론가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냥 시사 프로그램 TV를 보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누구누구 변호사 이러면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해당 문제를 제일 잘 알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섭외하는 방송국 쪽도 그렇고. 뭔가 이걸 알 거다. 사실 저는 특정 시민단체의 활동가나 대표들보다 변호사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뻔한 일.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어떤 아우라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도 변호사들을 많이 하게 되고 변호사 출신들이 상대당을 공격할 때도 잘할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 2위가 변호사 출신 20명, 언론인 출신 20명. 아까 1위가 관료 27명. 그럼 벌써 67명. 그럼 이제 3위는 없죠. 공동 2위니까. 4위가 바로 그다음으로 많은 게 검사입니다. 검사. 15명이 있어요. 21대 국회. 검사 출신이. 네. 15명. 줄어든 건데 옛날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옛날에 비하면. 네. 아주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검사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상대, 그러니까 파이팅이 좋다 이런 거군요. 전투력. 상대를 족친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검사일 때 가지고 있던 인맥과 정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어떤 파이팅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판표 검사를 김영삼 당대표가 스카우팅한다. 이럴 때는 저놈이 저쪽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큰일이겠군. 이런 계산입니다. 보통. 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은 옛날 정가에서나 쓰던 표현이라 안 쓰고 싶지만 사냥개로 본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쓰죠. 실제로. 실제로 약간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홍준표 의원의 초선재선 때의 커리어는 스나이퍼 역할이었습니다. 자기 당을 위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쓰이라고 검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검사들이 국회 입법부에 많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변호사는. 이미 저쪽 공직에 있을 때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관료가 많아지는 것만큼 안 좋은. 비슷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검사라는 건. 법조인과. 네. 사실은 관료잖아요. 법조인이 이제 관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다른 이런저런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과 관련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조직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300짜리밖에 없는 의회에서. 그렇죠. 15명이나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일.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하면 사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순위를 맞추는 건 좀 세부 순위는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고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고위 관료가 있을 거고 변호사가 있을 거고 검사가 있을 거야. 언론인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그다음은 누구? 5위. 검사 다음으로 한국에서 입법부의 전 직업으로 제일 많은 건. 여기가 이제 오늘의 주제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교수일까? 기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둘은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기업인은 전개에 들어올 문이 좁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작동하죠.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맞아요. 들어오는 문 자체도 좁거나. 그리고 교수는 이거는 또 이제 여의도의 생리인데 여의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겸손하고 똑바로 된 맨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닌 이상 보통 자기 연구실의 왕이잖아요. 왕처럼 굴다가 맨날 쫓겨납니다. 여의도에 못 어울려요. 상당수의 교수들이. 네. 한때는 한국 정치가 교수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어떤 정책의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교수의 정책의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은 입법부는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가끔 방송들이 그러면 전문가라는 거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영역의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네. 이해관계자도 교수들이 이제 한때는 총망 받았지만 정치 지망으로 지금은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특정 분야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만용을 부려도 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린 뉴딜 전용 국회의원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학과나 법학과 출신 교수를 쓸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 옛날은 대선 후보의 자리까지 막 이수성 교수 같은 사람이 올라가고 그랬지만 그런 글쎄요. 제너럴 한 교수 쓸 일 없다.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앞에 이제 우리가 관료 변호사 언론인 검사 다음으로 지금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직업 출신은 노동조합이다라는 13명이 있습니다. 13명. 한국노총 출신이 9명이 있고요. 민주노총 출신이 4명이 있습니다. 총 13명이 있고 한국노총 출신, 민주노총 출신 4명은 모두 정의당 소속이고요. 한국노총 출신 9명 중에 6명은 민주당, 3명은 국민의힘 이렇게 있습니다. 총 13명.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13명. 많은 거죠. 5위예요. 5위. 왜냐하면 누구보다 많은 건 기업인. 기업인 출신이 아마 10명 있을 거예요. 11명. 대학교수 출신이 10명. 보건의료인 9명. 보건의료인은 누가 들어갈까요? 약사, 의사, 간호사 등. 그렇습니다. 의사는 3명이 있어요. 치과의사 파악은 3명이고요. 간호사들, 약사가 4. 사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다 이런 것. 의사들이 정치에서는 의사보다 약사들의 파워가 세서 보건복지부 내로는 약사들의 파워가 세다. 이렇게 비토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우는 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의사 집단이 3명이 있다고. 의사 집단의 파워가 한국에서 300 중에 3. 100분의 1이. 라고 보기는 어렵죠. 면 과대 대표예요. 물론 과대 대표이긴 한데. 의사 3명 과대 대표예요. 여전히.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리니지 하는 사람은 10명 뽑혀야 돼요. 배틀그라운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집단과 꼭 비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입법부가 어떤 직업 출신들로 채워지는 건 어떤 경향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노동조합 출신이 13명. 직업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은 보통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우리가 쉽게 뽑을 수 있는 앞에 4가지 직업을 빼고. 그다음으로 나오는 게 모든 이익 집단과 수많은 이해관계자 이익 집단과 전문직종. 이런 것들을 모두 제치고 노동조합이 5위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기준을 좀 전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직업. 그런데 여기에서 범위를 넓히면 민주당 주류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민주노총 출신이에요. 네. 사실 그래요. 직원대표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하기도 좀 바빠요. 왜냐하면 다 젊었을 때 위장 취업 거쳐본 사람들이고 노동운동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읽는 건 되게 좁게 13명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아주 스트릭트해서 13명이고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훨씬 연관되면 지금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20대 국회의원. 그때는 어느 정당이었죠? 국민의힘 말고 그때는 국민의당? 어쨌든 김성식 전 의원. 여기 정책통으로 유명하신. 그분도 한국노총 정책실 간부 출신이에요. 과거 이력에. 그렇군요. 네. 80년대,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아요. 노동조합과 연관된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간부 출신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국회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13명이라는 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고. 한국노총 출신이 9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직업별로 어느 직업이 제일 많은가 했잖아요. 단일 조직으로 하면 어느 조직이 제일 많을까? 단일 조직.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단일 조직. 그러니까 아까 국토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관료 중에서도 서울시. 그렇다면 일단 대한변협을 빼고요. 그건 느슨한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단일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고요. 그렇죠. 15명 검찰이 1위입니다. 단일 조직이니까. 넘버 1은 검찰이고 넘버 2는 한국노총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일 조직으로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배출한. 두 번째 조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가 듣기에 위험할 상상이 떠오릅니다. 이건 과대 대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최대 많이 잡아도 한 14% 잡을 텐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요? 민주호총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단일 조직으로 그럼 4명은 작은 숫자도 아니에요. 단일 조직으로. 꽤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언론사 20명이라고 했는데. 언론인 출신이. 네. MBC 출신이 4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단일 조직이라면 훨씬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9명. 민주호총도 4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도 지금 3명이라고 했지만 그중 1명은 치과의사란 말이죠. 그럼 2명이 단일 조직일까? 모두 대한 의협이 배출한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의협이 배출한 게 아니에요. 네. 하다 보니 의사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민주호총이나 한국노총은 민주호총이나 한국노총이 배출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건 조직적으로 배출한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렇다면 노동조합 출신 13명 한국노총은 단일 조직으로 2위인데 그러면 적어도 지민집단의 대표가 모이는 입법에서 그럼 대한민국의 노동의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대한민국의 노동의 힘이 적어도 정치적 영향력이 관료, 변호사, 검사, 언론인 다음으로 센가? 아니면 검찰과, 검찰 15명의 검찰과 한국노동조합의 힘이 정치적 영향력이 삐까삐까한가? 한국은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포털뉴스란에 얼마나 띄워주는가?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체감할 때도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권력이 그렇게 세다고 사람들이, 권력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믿는 곳에 있으니까 이 권력이 정말로 그렇게 세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지난번 민주노총 선거 있을 때 부정 의혹 터졌을 때 기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또는 한국에서 노동 문제가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에 걸맞게 입법부에서 다뤄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정을 보더라도. 물론 그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통과가 됐고 의미는 한 발에 디뎠으니까. 여러분, 한국노총 지금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그룹 출신이 13명이 있어야 돼요. 9명이 있어야 돼요.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룹 총순의 가족 이름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이름 모르잖아요. 정말로 권력이 거기 있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숫자를 놓고. 그러니까 현실과 체감되지 않는 이 숫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물론 노동자가 2천만 명이 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노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5천만 명이 모두 시민한 노동시민이지만. 하지만 그들이 모두를 내변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직률이 우리가 14% 정도 수준. 사실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국회에서 이 정도의 단일조직 또는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명백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13명이 있다는 건 저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맹비가 잡히는 양대노총의 노조원은 200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노동 정령기 인구로 봐도 10%가 안 돼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맞네요. 그러면 양쪽의 평가가 사실 가능한데 한쪽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것만큼 노동문제가 우리 입법부는 우리 정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개선속도가 불평등이나 격차가 여전히 많고 한 걸 보면. 그 질문을 해야죠. 이걸 보면 그만큼 우리는 노동조합의 출신 국회의원 수에 비해서 노동문제를 입법부가 사실은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구나 정치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쪽의 평가는. 네. 그럼 그 13명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 많은 규모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표값을 하는가. 그 지점에도 평가를 또 역설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XSFM입니다. 이봐,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름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그 지점에도 평가를 또 역설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출신 15명이 국회에서 발휘하는 역량력보다. 그러면 13명 대 15명은 2명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차이밖에 안 날 것인가. 갭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개인기차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그런가. 누가 봐도 검찰이 센 것 같거든요. 관료가 세고. 기업이 11명이라고 했어요. 대학교에서 11명이라고 했어요. 기업인 출신이. 기업인 출신 국회는 11명밖에 비록 안 되지만 사회적인 역량력은 기업이 가진 역량력은 훨씬 거대하죠. 지금 나라가 굴러가는 거 보면 기업인 출신 270명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집단을 대표하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이 입법부 내에서 얼마나 넓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타 집단을 설득해서 포섭하고 있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노동조합 출신이 아닌데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의원실에서 도장 받으러 온대 뭐 한데 어느 의원이 차 맞으러 온대 이랬을 때 저기는 민주로총 출신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고 오겠지? 이런 식으로 무서워할까? 과연? 뭐랄까. 그건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은 또 뻔한 얘기 들고 오겠지.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이 그만큼 타 집단 출신이나 타 집단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기업인 출신은 11명이지만 비록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270명이 있는 것 같은 대부분의 관료 출신 의원이라든지 대학교에서 출신 의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이익집단 출신 의원들을 기업인 출신 의원들이 혹여 기업 관련된 법안이 등장했을 때 상정됐을 때 훨씬 많이 설득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카바 잘 치는 건 아닌가? 그쪽이 더. 그러면 이제 그보다 숫자가 많은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그만큼 넓게 카바를 못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기는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기업에도 편향적인 사회니까. 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 얘기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백보 감안하더라도 규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에 대한 자기 역할에 대한 평가를 피해가긴 어렵다. 솔직히 그 13명이 얼마나 조직돼서 더 넓게 국회에서 노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더 넓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라고 평가를 했을 때 꼭 21대 국회만이 아닙니다. 사실 아까 이제 인트로부터 얘기한 지난 한 노동조합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2004년부터라고 치더라도 17년 동안 거쳐간 노동조합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수백, 백 명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백 명은 넘어갈, 지난 17년 하면 아마 백 명이 다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네요. 아까 이제 연관된 사람까지 하면 백 명이 훨씬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과 한국 사회가 얼마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체제인가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저는 노동정치가 그만큼 그동안 진출은 꾸준히 해가지고 규모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사실 남부럽지 않은 규모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그 역량이 이제 이런 표현이죠. 재조직화돼서 실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도 안에 넣어줬는데 제도 안에서 기대한 힘을 발휘해 주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팀이 뭐랄까, 이게 팀의 유기적 조합이랄까요?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얘기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조합돼가지고 그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거기에 선수들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프론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프론트가 요구한 만큼 플레이를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이런 것.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참으로 디테일이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서 미국도 미국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NAACP에서 밀어주기로 한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 각종 입법에서 NAACP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아니면 굶어 죽어야 한다는 공포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푸시가 있으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의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대표 못하면 죽을 것처럼 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경직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걸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민주노총의 의견을 대변하고 한국노총의 의견을 대변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그쪽 구단하고 리모트로 대화를 해서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다 하고 의회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민주노총의 액션은 여당 당대표 씨를 점거하는 장외의 투쟁이거든요. 어? 장 안에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뭘 하길래?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원내와 원외 차원에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외에서 그러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기 조직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만큼의 유기적 조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기적 조화를 어떤 결합을 갖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다 개별 플레이에요. 13명의 국회의원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들은 사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적 연계와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나 그 출신이긴 한데 다 개별 플레이에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높아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양대총연맹 내부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연락을 잘 주고받지도 않지만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새끼는 지살길 찾아갔어. 이게 뭐예요? 그럼 나머지 인생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럼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국회의원 뭐 하러 됐어? 누굴 대변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또 원예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출할 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법부에 우리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는 무슨 뭘 했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의 노동조합을 예를 들게요.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이 우리보다 낮아요. 그럼 미국의 AFL-CIO 미국 노총이 그러면 우리만큼의 우리보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미국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 나라입니까? 그럼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에 우리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월스트리트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미국 AFL-CIO가 본인들, 미국 노총이 본인들이 지지하는 법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개가. 미국 노총이 정책 투표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미국 하원의회가 2년마다 이렇게 해서는 미국 민주당은 미국 AFL-CIO가 지지하는 법안에 하원은 80%, 상원은 75%의 지지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AFL-CIO가 그만큼 미국 민주당의 개별 유언들을 사실상... 키워잡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 일치대가 높은 거예요. 공화당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00번째 국회에서 공화당이 제가 알기로 47% 정도의 싱크로율이었다고 해요. 47%? 네. 지금은 한 3%. 공화당이 굉장히 과거에는 그래도 노동문제를 AFL-CIO가 다루는 법안대로 노동문제를 그래도 한 40%는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떨어진 거죠. 아예 안 다룬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노동정당이 됐다. 그렇죠. 사실 공화당의 전통이 노동자의 정당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5파 정당을 보면 지금 알려주신 공화당의 사례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우리나라 5파 정당의 노동세력이 있고 커 나갑니다. 점점. 네.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좋은 뜻입니다. 퍼펫 마스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 국회의원으로 움직이는 세력. 네. 이게 없나 봐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13명의 의미는 뭐냐. 13명이면 한국법으로 하면 10명이 넘잖아요. 네. 입법을 지들끼 허구헌 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입맛에 맞는 입법 허구헌 날 할 수 있어요.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13명이 그렇게 작동하기보다는 그냥 개별 13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출신 4명은 모두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이란 정당 안에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더라도 또는 민주당에 있는 한국노총 출신 6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그거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런 면에서 사실 평가가 그러면 한국의 민조총이나 한국노총은 미국의 AFL-CIO만큼 정치 개입에 대한 전략이 명료하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3명의 굉장히 큰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게 자산이라는 자각도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평가가 이제 내부에서 가능한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뭡니까? 그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럼 이제 다시 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럼 그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300명의 나머지 국회의원 287명의 나머지 국회의원을 아까 기업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듯이 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이미 17년 20여 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른 이익 집단과 이해관계자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이 뭐랄까요. 설득의 어떤 범위를 넓혀오고 공감대를 만들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끝날 때마다 또는 아무리 13명이 있어도 13명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노동, 장애인, 인권, 기업, IT 뭐든 좋아요. 당신은 군인 어떤 걸 대표하러 갔지.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의 본령은 로비인데 당신 친구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친구란 입법부의 표인데 얼마나 마당발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거 안 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다양한 집단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령이지만 입법부 내에서 자기 외에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타 정당들을 우리 쪽의 이해관계로 끌어당기고 설득하는 공감대를 넓히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역할을 그 13명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사실 얘기한 원 외에 있는 민조청과 항론청도 같이 결합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결합도 잘 안 되고 이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13명이 적어도 모여서 여기서 이 13명의 적어도 노동권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우리 다 노동조합 출신이고 그걸 위해 왔다면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50명 100명이라도 만들어보자. 자기 정당들에서 설득하고 땡겨오고 해서 사실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다시 디테일. 심지어 그렇게도 됩니다. 이건 좀 한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국회의원이 옆방의 영감님하고 많이 친해져서 내가 다른 당에.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당에 나서 나온 메시지와 무관하게 옆방 국회의원 것 도장 찍어줍니다. 자, 디테일을 냈죠. 고양시 덕양구에는 베테랑으로 얘기해봅시다. 토짜 말고. 심상정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시 갑이죠. 고양 덕양갑이었죠. 옛날에. 21대의 그 옆에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있습니다. 고양시 을입니다. 효자동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명박 시절에 탄압을 받은 MBC 출신입니다. 그때 모든 방송에 하차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자기 법안 도장 받으려고 이 사람하고 친해졌는지 뒤져보면 그러는 적은 없어요. 글쎄요. 저라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의 이제 두 번째 평가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역할들. 최근에 사실 이것은 이 13명의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회의에 만연한 분위기라고 사실 얘기해요. 국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처럼 끈끈하지 않다. 과거에는 17대, 18대 국회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6대, 17대, 18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가 10명을 채워야 법안 발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을 해서 법안 발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보통 50명, 60명.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쪽수가 됐냐? 왜냐하면 자기 정당 안에서도 10명만 채워서 그냥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의 도장을 찍는 과정이 하나하나 설득의 과정이었다. 애초에 설명하고 이게 이런 의도에서 우리 의원실이 준비하는 거죠. 자기 정당. 그리고 심지어 교차 찍기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정당이어도 이 의원의 이 법안은 내가 다른 정당이어도 이거는 발의할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교차. 정당 간 교차. 이게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정당 내에서도 딱 10명만 채워서 낸다는 거죠. 이건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진보 정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내가 추진하는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법안이나 어떤 정책에 공감대를 넓히는 것보다는 일단 10명에서 법안 발의했어라고 기자회견장에서 서는 것. 퍼포먼스 하는 것. 법안은 발의되는 거니까 10명이어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 하는 것보다 타 정당과 교차 발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넓혀가지고 50명 100명이 다른 정당도 설득해서 같이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쪽이 더 파괴력이 셀까. 그렇죠. 이런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한국입법부 정치의 어떤 최근의 경향성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은 노동정치가 얼만큼 그간 한 20여 년간 그 안에서 자기 파일을 공감대를 넓혔는가. 자기 규모는 일정 정도 커졌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됐지만 얼만큼 공감대와 이 설득의 범위를 넓혔는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지금 냉정한 평가다. 그건 원회나 원내나 이렇다는 겁니다. AFL-CIO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혹자들은 어떤 청취자분들은 여기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13명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도 편 안 들어주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노동권이 제일 잘 실현되고 입법부에서 제일 잘 다뤄진다는 나라를 독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퍼센트냐. 17%입니다. 우리에게 14%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럼 독일과 우리의 노동권의 차이나 노동 문제가 다뤄지는 중요성의 어떤 규모나 이게 노동조합 조직률 3%만큼의 차이밖에 안 날까요. 저는 2배 이상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된 이야기군요. 오늘.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동안 자산을 축적했다. 네. 이렇게. 어떤 덕후들을 보고 답답할 때가. 넷마블 고스톱을 칠 거면서 3080을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과다사양. 아니. 아이스크림 쪽 폰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옛날 안드로이드 폰만. 들고 있어도 웬만한 게임 다 해요. 내가 지금 고스톱을 쓰시마라 할 것도 아니고. 요즘 그래픽카드 안 필요하다고. 그런데 막 20kg짜리 데스크탑을 갖다 놓는다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있으면 할 수 있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는가.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은지도 모른다 우리는. 맞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착각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정치는 의미 있는 진출을 했고 의미 있는 성과와 규모에 저는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있는 자원을 재조직해서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사석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영화 머니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영화 머니볼이라는 게.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게 의외로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출루율이라는 어떤 가치나 등등등이 세이버매틱스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합하면 그 영화 머니볼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피터가 수학 분석하는 그 친구가 지금 어슬렉틱스 예산으로도 우승할 수 있는 팀을 5개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자원에 대한 재조직화와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원내나 원내나 아까 예를 들었듯이 물론 의미 있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만 하고 나면 조서장 또 나와서 비판만 하고. 지공천 안 준다고 삐져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쿨러들 꺼지려고. 그런데 의미 있는 시도들이 최근에 있어요. 민주호총 같은 경우는 민주호총의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민주호총 철도노조가 철도, 대륙철도 시대를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 의원 모임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야를 다 뛰어넘어서 해요. 그렇죠. 민주호총 철도노조가. 왜냐하면 철도라는 것의 미래. 특히 대륙철도, 들으시면 당연히 한반도 철도라든지 남북철도 연결이라든지 러시아와 중국이나 철도의 연결 등등등의 국가전략적 가치이기 때문에 비전이고. 그것이 철도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미래가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은 여야를 넘나 들고 포괄해서 여기하고 토론회하고 여기하고 의제 발문을 하고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철도노조의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가까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다 포감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판을 잘 깔아놓으면 아까 국회의원의 파편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파편화된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기 방에서 알아서 회의해가지고 좋은 자리가 깔려있네 하면서 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항원호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항원호청 출신 민주당의 의원이 6명이라고 했어요.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항원호청 출신 민주당이 있는 6명만이 아니라 이 6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플랫폼 보호위원회, 사회안전망 강화위원회, 산업별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서 총 민주당의 46명의 의원을 땡겨온 거예요. 노동존중의원 실천단이다. 이러면서 각 위원회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항원호청 출신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 직함을 줬어요. 박지민 의원한테는 뭐를 맡기고 뭐를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임을 꾸려갑니다. 이 46명을 항원호청과. 사실 뭡니까? 6명에서 46명으로 사실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표로 말하면 11.5배가 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 때로 도움이 되는 표를 행사하겠다면? 본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어떤 시도가 있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원내에서 이제는 이걸 넓혀가는 거. 우리가 단순히 우리 출신 국회에 몇 명 내는 거야. 이걸 넘어서는 거.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잖아요. 아직도 철회를 국가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몇십억에 몇억에 이걸 계속 맡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지하철 노조 출신인데 이 결의안을 받는데 118명한테 받았더라고요. 제주도 좋네요. 그런데 이 118명에 제가 흥미로웠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받으려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국민의힘에서부터.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들한테 다 받은 거예요. 출신들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300명 다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여기에 결의안을 찬성하게 하는 일부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벌써 10년이 더 지난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법부가. 이 손해배상은 경찰청이 철회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대가 진보와 보수와 정당을 넘어서 어쨌든 확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만큼을 모아낸 거죠. 이걸 그냥 결의안도 10명 받으면 되는데. 맞아요. 10명 받고 낸 게 그냥 기자회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정이 왜 중요한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존중 실천 의원들 46명한테 각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을 다 맡기고 그거를 다 의제 아젠다 발굴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철도노조가 철도 공공성 강화 의원 모임을 왜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걸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과정이 노동정치가 자기 입법 분해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야금야금 확대해가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인사를 해놔요. 명암도 주고. 테이프도 한 번 끊게 해주고. 그렇죠. 다음번에 이슈 있을 때 연락하면 또 받습니다. 정치 후원금도 몰아주고. 그게 의원 아니라 비서들이라도 전화 한 번 받았을 때 쉽게 훅 끊지 못해요. 그게 정치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주고받을 의제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의미 있는 시도들이 어쨌든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우리가. 뭐랄까요. 주목해줘야 된다. 이런 시도들에. 이것도 어쨌든 민주총이나 항노총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좀 더 주목해줘야 민주총과 항노총도 그렇고 지금 원내에 있는 어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자신들의 역할을 높여내는 거에 어쨌든 힘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아쉬운 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런 지점들을 제대로 재평가해보고 짚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시도들도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렇죠. 뭘 해결해. 현안을 위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훨씬 길고 전략적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선 전략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 노동정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에 좀 더 역량을 기울여줘야 되는 거야. 총연맹들도 또는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에 이런 거 하려고 들어온 거야. 단순히 나 한 명이 스타 의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들여보낸 노동조합의 노동권이라는 가치 노동의 가치를 이 안에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기 위해선 다른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타정당 의원들도 우리 쪽으로 땡겨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야라고 인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스타 의원 노동조합 출신이 한 명의 스타원이 탄생한다고 노동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가 공감대를 넓혀나가는가가 실제 사회 변화에 훨씬 더 큰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8시 7시 반. 요즘은 7시 반에도 하더군요. 8시 9시 또 땡치면 나오는 뉴스 바깥의 세상입니다. 제도권 안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방송을 만드는 피디들도 그렇고 다루면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 것들에 대한 레토릭을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하느냐.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 어떤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권이 표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느냐. 이것만 좀 해결되면. 생각보다 우리는 가진 게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미디어 얘기를 드렸냐면 여의도의 쪽수 이야기 허구한 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변화에 대한 발견을 오늘 이야기한 거거든요. 계속 20년 동안 진보정당의 조직화 확장을 고민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정당이 어떠한 부침을 겪고 어떻게 부응하고 했느냐와 정말로 진보정치가 우리나라의 입법부에 얼마나 들어왔느냐는 100% 싱크는 아니에요. 맞아요. 기성정치를 통해서도 진보정치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노동정치가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밑천이라는 걸 왜 아무도 안 찾아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틀리겠지만 이것은 양대노총이 꽤 싫어할 것이다. 그럴 거? 굳이 뭐 싫어할 것까지요. 시민활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중요한 가장 편안한 문제에 일어나지 않는 레토릭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양대노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걸 세상 싫어해요. 피해자 위치에 있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성이죠. 담장 안쪽에 선수들이 있고 배지가 있는데 왜 담장 밖에 계속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성근 소장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